주먹밥 만들려고 그런거 아니야? 예 그거 그게 맞다니! 아 네 어머니! 아 잠시만 좀 쌀 좀 좀 닦아놨자 아이씨이 말 제니야 아 나 큰일났어 진짜 안되겠어 저 이제 진지하게 밥 할거에요 여기로 가실게요 누구세요? 스텝이요? 아니요 스텝이요 스텝이요? 네 스텝이요? 저 여기 있으면 돼요? 네 여기서 시작할게요 아 여기서 갑니다 작가님이세요? 네네 제니같은데? 아 언니 바 바라 아우 아 바씨 오 오 집단에 어 그렇지 그 집단에 바이카님 집단에 문양 문양인거야 물 포기 말고 저는 썸이에서 문양인 상냅니다 맨날 이렇게 청소하게 하고 다녔었던 거 다 해놨어요 약간 진짜 오늘 그 개강날 같은 느낌이네 네 대학생 대학생 어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신기하다 장부는 다 거짓 장부이고요 엉터리에요 오빠 나 못 잡아 진짜로 저 필라테스한 여자에요 야 야 아 아 오빠 오빠 힘 좋았어요 진짜 어떤 예를 들어 뭐